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유럽엔 수많은 나라들과 크루즈 여행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지중해 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가장 많고 가볼 곳도 많고 잘된 곳이 유럽이죠. 올해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수기가 아닌 비성수기 때 가시면 더 저렴하고 사람들도 많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것을 더 추천합니다. 유럽 현지에서 사면 물론 더 저렴한데요. 요새는 한국도 항공을 포함한 크루즈 패키지가 많이 있고 예전처럼 현지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좋은 여행사에서 사셔도 될 겁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첫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합니다. 도착하면 호텔로 옮겨져서 삼박을 하게 됩니다. 둘째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이 바르셀로나에서 여행을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도시 중 하나죠. 반짝이는 지중해와 세라드 콜세롤라 언덕 사이에 위치한 이 세계적인 스페인 도시는 다양한 예술과 건축으로 유명합니다. 상징적인 라스 람블라스 산책로를 걸으며 독특한 거리 퍼포머들을 보거나 포장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러 들르세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회와 구해 공원의 모자이크 벽을 포함한 안토니 가우디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보세요. 고딩 양식의 구불구불한 거리를 탐험하고 전통적인 바에서 타파스를 시식하거나 도시에서 가장 큰 녹지 공간인 파크 시우타델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다섯째 날 타일제 체크아웃 후에 당신은 남은 12박 지중해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위에 항구로 갑니다. 바다 위에 유람선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유람선 안에서는 매일 공연과 재밌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식사도 제공되고요. 저처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페이를 하고 드시면 됩니다. 여섯째 날 지브롤터입니다. 지브롤터는 화창한 지중해의 중심에 있는 활기찬 나라입니다. PCN 칩스에서부터 맛있는 음식이 널려있는 이곳은 정말 당신의 편한 동네처럼 느껴질 겁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유로파 포인트로 올라가서 유명한 바바리 마카크 꼴이 없는 원숭이들을 만나보고 지브롤터의 모든 것을 감탄해보세요. 바위 안에 있는 거대한 포위터널과 성 미카엘 동굴의 미로를 탐험하십시오. 무어성으로 산책을 즐기거나 로시아 베이 옆에 있는 네이피어 마그달라 배터리에서 백톤포를 발견하세요. 메인 스트리트에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쇼핑을 즐기고 카세마츠 광장에서 지역 장인 상점과 크리스탈 공장을 찾아보세요. 일곱째 날과 여덟째 날은 포르투갈의 리스본과 포르투에서 머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타고스강 연안에 있는 7개의 언덕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포장카페 번화한 광장 고요한 정원이 이 물과 도시의 궁전 다리 성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칼로스트 굴벤키안 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에 흠뻑 빠져보거나 오셔나리움에서 다채로운 해양생활을 즐기십시오. 가는 길에 제로니모스 수도원과 벨렘타워에 감탄하면서 낡은 트람을 타고 자갈이 깔린 거리를 지나보세요. 활기찬 거리 시장도 구경하고 루아도 카르모 루아 가렛 아벤이다 다 리버드에 있는 디자이너 상점을 둘러보세요. 모험을 통해 신트라의 동화 속 장소와 화려한 빌라를 발견하거나 세투발에서 돌고래를 구경하십시오. 포르투는 포르투 와인 생산으로 가장 유명한 포르투갈 북부의 해안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14세기 교회와 19세기 궁전들을 볼 수 있는 가파른 강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 상프란시스코 교회의 탑에 오르거나 인상적인 팔라시오 다볼사를 방문하여 우아한 내부를 발견하세요. 카사다 뮤지카 공연장에서의 공연 세르랄베스 현대미술관에서의 전시회 또는 카이스다 리베이라를 따라 산책하는 것으로 포르투의 문화를 만끽해보세요. 아홉제날 스페인 비고입니다. 스페인의 대서양 해안은 갈리시아 마을 비고와 많은 명소들의 본거지입니다. 카스트로 요새의 경치를 감상하기 전에 카스코 벨라에 있는 산타마리아대 비고 대성당과 플라자 컨스티튜션을 둘러보세요. 마르트 갈리시아 박물관 비고 박물관 현대미술관에서 문화에 흠뻑 빠져보세요. 포르타도 솔에서 엘시레노 조각을 발견하거나 루아도 프린시페에서 쇼핑을 하세요. 오베르베의 어부를 지켜보고 플라야대 3일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산티아고대 콤포스텔라와 폰테베드라까지 멀리 나가거나 CS제도 주변을 보트로 여행해보십시오. 10일째와 11일째 여러분은 스페인에 있을 겁니다. 첫날은 라코르냐입니다. 라코르냐는 스페인의 풍서쪽 구석이 있는 코르냐만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해안으로 올라와 헤라클레스의 탑 카스티우대산 안톤 카스티우대산 디에고를 방문하십시오. 치우다드 비에아에 있는 로마 성벽 역사적인 건물 중세 산티아고 교회를 탐험해보세요. 성스러운 예술 박물관 고고학 박물관 군사 박물관에서 문화적인 경험을 얻으세요. 사람들은 라 머리너와 플라저 머리어 피터에서 구경하거나 플라이어 아랍 플라이어델 오해변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아쿠아리움 피니스털의 과학 박물관 상호작용하는 박물관인 도무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페탄조스 페로를 둘러보세요. 그 다음날은 빌바오로 갑니다. 푸른 녹색산으로 둘러싸인 스페인 풍부에 이 도시는 구게나인 미술관에 숨막히는 근현대 미술의 본고장입니다. 빌바오의 활기찬 구시가진 카스코 비에오에 줄지어 있는 가족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정통 타파스 요리를 시식하고 독특한 독립 부티크에서 수제 기념품을 구입하세요. 현대의 교통 연결은 바스크 지방의 다른 두 수도인 비토리아와 산세바스티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12일째는 프랑스 보르도입니다. 항구 도시 보르도는 프랑스 남서부의 가롱강에 위치해 있으며 프랑스 와인 생산 지역의 중심지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구시가지 주변을 산책하고 고딕 양식의 생앙들의 성당에 있는 페이 베를린 타워의 229개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미로르도 반사 수영장과 3회 은총 분수가 있는 라보스 광장에 들르십시오. 보르도의 자딘 보타니크 드 보르도의 조용한 환경으로 도피하거나 보르도 미술관의 예술 작품을 감상해 보십시오. 보르도 와인 컨트리를 통과하는 6개의 와인 경로 중 하나를 따라가기 전에 라사이트 두빈 문화센터에서 와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하십시오. 13일째 날은 바다에서 유람선을 타고 파리로 이동합니다. 14일째 날 오전 파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예술, 패션, 미식, 문화의 세계적인 중심지입니다. 그것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는 전망대로 이어지는 계단과 리프트가 있고 도시 전체에 장관을 제공하는 에펠탑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거대한 미술품, 로마 조각품들로 가득 차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상징적인 모나리자 그림의 봉거지입니다. 파리의 거대한 고딕 양식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버팀목과 가르고이를 특징으로 합니다. 인상적인 에스쿨을 방문하고 나서 맘메트러의 자갈길을 구비쳐보세요. 유명한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고 인접한 샹젤리제 거리에는 우아한 레스토랑, 바, 그리고 푸티크가 늘어서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특별한 아파트와 호평을 받고 있는 거울의 전당으로 가득 찬 18세기 궁전입니다. 파리로의 어떤 여행도 밤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도시의 유명한 광경을 보기 위해 센 강을 따라 저녁 바토무슈로 향할 것입니다. 한가지 저는 사실 파리는 가보고 실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시내에서만 1박 2일을 있었기 때문에 에펠탑 말고는 다른 것들은 솔직히 별로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가서 방금 말한 곳들을 가보고 싶네요. 15일째 날은 벨기에 지브루게입니다. 현대적인 항구인 지브루게는 예쁜 마리나 해변 카페, 호텔, 벨기에의 활기찬 수도인 브리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기찬 해안 산책로를 특징으로 합니다. 도시의 중심광장인 그랜드플레이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하고 15세기 시청을 보거나 느긋한 카페에서 한잔하면서 휴식을 취하세요. 지역시장과 구불구불한 운하를 지나 자갈이 깔린 거리를 따라 낭만적인 말과 마찰을 타십시오. 세계의 초콜릿 수도로 알려진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초콜릿 가게에 들러벨기에 전통 초콜릿을 시식하고 달콤한 간식을 즐기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16일째 날은 바르셀로나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크루즈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16일간의 지중해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크루즈 여행에 대한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누르세요. 부담없이 감사합니다. 새해 돈 많이 받으십시오.